객체의 분류, 배치, 선택, 수정 중 앞서 객체의 분류와 배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선택과 수정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분류와 배치에 대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객체는 다양한 카테고리로 분류되며 분류된 객체는 각각 라이브러리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라이브러리에서 원하는 객체를 배치할 때 루미오는 자연스러움을 위해 크기, 방향 두 가지 속성을 무작위로 적용합니다. 단, 각 라이브러리마다 다르게 적용되는 경우도 존재했습니다. 그럼 배치하고 나면 끝일까요? 배치는 원하는 객체를 내가 제작한 결과물에 추가하는 것일 뿐입니다. 그리고 배치 시 무작위 속성이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은 좋은데 그 결과가 내가 원하는 크기와 방향이 아니라면 전혀 쓸모없는 기능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식재는 조경에게 단순히 자연스럽게 보여야 하는 조연이 아니라 공간의 의도에 맞게 규격별로 설계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따라서 원하는 결과물을 만들기 위해 객체와 크기, 방향, 위치를 수정하거나 제거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정 이전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원하는 객체를 빠르게 선택하는 방법을 아는 것입니다. 아무리 객체 수정 속도가 빨라도 그 전에 수정이 필요한 객체를 선택하지 못한다면 수정 속도는 큰 의미가 없게 됩니다. 모든 프로그램을 통틀어서 가장 기본적인 선택 방법은 마우스 왼쪽 클릭입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이용해서 앞에 보이는 수목을 선택하고 싶은데 이상하게 선택이 되질 않습니다. 루미오는 아래의 다양한 라이브러리를 선택하여 객체를 배치하기도 하지만 객체를 선택할 때도 해당 라이브러리에 존재하는 객체만 선택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객체가 선택되지 않는다면 당황하지 마시고 내가 선택하고자 하는 객체가 포함된 라이브러리를 선택했는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룸이온에서 객체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전체 중 일부를 선택해도 되지만 버전에 따라서 안 되는 경우도 존재하니 가능한 객체 하단에 위치하는 축을 선택하는 방법을 권해드립니다. 이렇게 마우스 왼쪽 클릭으로 마우스 왼쪽 클릭으로 간단하게 객체를 하나씩 선택할 수 있으며 새롭게 선택할 때마다 기존에 선택한 객체는 초기화 됩니다. 이런 방법은 객체별로 속성을 보고 싶을 때는 굉장히 유용하지만 동시에 여러 객체를 수정해야 한다면 굉장히 아쉬운 방법입니다. 그래서 컨트롤을 입력한 상태에서 클릭한다면 기존에 선택한 객체를 포함해서 계속 추가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정 범위에 존재하는 모든 객체를 선택해야 한다면 컨트롤을 이용한 추가 선택 방법도 한계가 존재합니다. 교목과 같이 크기가 큰 객체라면 하나씩 선택해도 큰 문제가 없지만 관목이나 GP 초화료 같이 크기가 작은 객체들을 선택해야 한다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이럴 때 사용할 수 있는 일반적인 방법은 범위를 생성해서 선택하는 것입니다. 루미오는 다른 프로그램처럼 그냥 드래그로 범위를 생성할 수 없으며 컨트롤을 입력한 상태에서만 범위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아쉬운 것은 범위 선택은 실행할 때마다 기존에 선택한 객체들이 전부 초기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만약 일정 범위에 존재하는 모든 객체를 선택하는데 그 중 한두 개의 객체만 제외해야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만약 한두 개의 객체를 추가 선택해야 한다면 컨트롤 마우스 왼쪽 클릭으로 해결했을 겁니다. 다행히 기억하기 쉽도록 컨트롤 마우스 왼쪽 클릭은 단순히 추가 선택 기능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추가 선택 및 선택 제외로 작동합니다. 마지막으로 선택했던 객체를 모두 선택 해제하고 싶다면 아래에 전체 선택 해제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